한우 곱창 대창 염통세트 600g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축산물 협력농가 판매상품. 한우 곱창 대창 염통세트 600g 판매합니다. 진짜 신선한 100% 한우 곱창 300g 대창 200g 염통 100g 100% 한우 곱창 대창 염통 한번에 즐기세요. 당일 도축분소를 가지고 당일날 작업하여 바로 급냉처리하기 때문에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. 빵빵한 곡 보내드리는 구성은 생곱창, 생대창, 생염통이에요. 당일 도축, 당일 손질, 급냉철치 핑크솔트 5g 2개 디핑소스 20g 2개 서비스로 함께 드려요.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빵빵익에 넣어 신선함을 유지한 채 빠르고 안전하게 배송돼요. 한우 곱창 모듬 600g 제품 정보입니다. 한우 곱창 대창 염통세트 600g 판매가격 35,000원 무료배송 한우 곱창 대창 염통세트 600g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신바람농산물.com 신바람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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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바람TV